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개 1...1...2...3...4...5...5개 오케이, 오프 우리의 영원한 친구 시온 먼치님께서도 유잠을 발라주시겠다고 하시네 오 뭐야 아니 리커블이 여유무셨더니 내장 발랐는데 내장 다 발렸네 설마 얘가 20장씩 먹는 거 아니야? 어허 아 룰렛 해드릴까요 원하시면 당연히 해드려 아 고맙습니다 요거는 레큐가 많아서 레큐 하고 싶은데 불큐 하겠습니다 왜냐 레전드리 보냄 좀 어딜까 랄따는 15%까지만 올립니다 레전 가면 좋은 거 아니 끝났고요 너나의 빅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우 구글에 여기 HP 인터십 퍼프 덱스만 안 나오는 저주에 걸렸구나 야 이게 몇 10억짜리 아이템인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니 50개는 얼마야 에이 레전 4구는 아마 좀 남았겠는데 어우 잠잠시킴 열 세트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아우 분위기가 영원이네 아우 레전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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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고요 하나 먹어 마음의 위안 좀 삼아주네 아우 아우 덱만 안 나오는 저주에 걸렸어 아직 다시 비풀었네 아우 인트 18% 이런 거 몇번째잖아 도대체 아우 레전 2개는 더 못해야지 본전치기 할 거 같은데 아우 망토 이거 몇개 먹는 거냐 망토 혼자 10만원을 20만원을 먹네 12% 아 아 아 이런 안되겠다 요청하고 와야되겠다 초먼치님 직작하는 것보다 사는게 좋죠 직작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역시 간먼치님 교환 걸어야겠구나 색깔이 달라졌구만 역시 간먼치님 색깔을 변화를 주었구만 아우 상이 자본 많은 거 봤어 어 됐어 기억 뭐죠 아 쿨감 굳이 레큐하자 아직 쿨감 나와도 의미할 것 같아 27% 28% 안되고 기억이 납니다 예전엔가 21% 21% 띄올려다가 50억인가 썼던 기억이 나는 거 아 됐다 끝 풀템 벨트 없네 벨트 벨트가 필요하다 아 근데 80억이면 나 예쁘지 않은 가격 같아 가져옵시다 가져옵시다 작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아 남자의 주문서 놀라운 혼돈 magari 가져와 남자라면 놀라운 혼돈으로 swoją 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노센트 유소 하지만 아 공격력 마이너스 2 안 좋구요 아 노론은 아닌가? 아 이게 무슨 동담이냐 그냥 궁혼이나 하지 그랬네 아 아닙니다 아직 모른다 아아 아니 확률 높은건데 왜 안발리니? 아 70% 사왔는데 왜 안발리더라 아 자꾸 약올리네 이거 되고 이거 안되네 아 공마이너스 2 계획은 좋아하는데 결과가 안되네 공격력 2에 덱사 올랐습니다 주은작보다 아 그냥 쓰구요 큐브가 좀 싸지 않나 웨포가 4천 얼마던데 삽시다 아 에디셔널 에픽을 발라 써야됐나 이거 후야나 아 ㅎㅎㅎㅎ ㅋㅋㅋ ㅋ ㅋ ㅋ 아 에디 공심만 쓸걸 그랬나보다 그냥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건 안되던데 어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에디셔널 에픽을 바르면 될 것 같은데 늦지 않았는데 전 다 날라가는데 이제 아 이거 너무하다 이거 확률 인간적으로 에이 40개 던졌는데 에픽 못 올라가는 거 안했어요 아니 이럴거면 12송짜리를 사는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도 안됐는데 아무것도 되는게 없는데 아 하나만 더 돌렸으면 됐는데 하나만 더 돌려 스윙핑 이었는데 아 왜 그걸 안 돌려가지고 아 하나만 더 돌릴거라 하나만 더 던졌으면 됐는데 그걸 못 던져가지고 상유니크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손해를 덜 보는 것인데 아 이놈은 왜 다 안되는거야 왜 이렇게 켜보고 되는게 없네 아 예 V by P 회원 가입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개얀 와 개손해봤어 도전 35점 오프를 믿고 간다 아 참 논다 아니야 안 찍을 수 있어 아니야 잡아야됐어 회장님의 의견 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구요 안 간다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하 이것도 말을 뒤집을수도 없고 가야되겠구만 아하 아하 하하 아 하하 아 다시 한번 먼치 회장 용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맘만 봤으니 그만 안될 것 같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용지님께서 그만하라고 나중에 데미지 딸리면은 더 넣는 걸로 하고 일단 요렇게 씁시다 오케이 벨트 끝났고 얼장 맞추면 이제 풀세트인가 그냥 사고 후회하자 가고치 6억이면 가고치 으흐흐흐흠 6억이면 20통 찍고치 2번만 올리면 되는데 성공! 고현웅님 구독 감사합니다 성공! 성공! 두 번만 더! 두 번만 더! 한번만 더! 두 번만 더! 아 근데 가격이 저렴하긴 저렴하다 그래도 랩즈가 낮아가지고 두 번만 두 번만 더! 3번씩 마지막 라스트 끝내자 백억으로 샀다는 기부는 내자 나이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았다 좋았다잉 아 이거 또 에디셔널 규보 맛봐야 되는데 이것도 010은 띄워줘야될거아니야 존재생각좋아? 10개면 띄우겠지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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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니 수공차이가 왜 4천밖에 안나 아니 왜 아니 그래도 20성인데 아 나 얼짱 필요없는데 이럴거면 아 아 아니지 아니지 동의를 바꿀수 있구나 아 위안삼아 위안삼아 아 4천은 좀 그렇다 아 이거 많이 그러네 갑자기 아 4천이 오른다고 일부러 20성 얼짱을 사왔는데 아 좀 많이 그런데 아 아 아 발라놓고 한다고 실수했네 아 아 01올랐는데 아 아 그건 안되겠는데요 네네 아 아 진짜로 못해먹겠네 아 진짜로 못해먹겠네 아 아니 아니 안해 안해 차가 안해 웃음 가사